모아의 석상 모아의 석상 모아의 석상 기준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깊이를 맞춘 양쪽이 맞춰주시면 전 갑대가 나와요 아니 자꾸 틀어서 안 그래도요 양쪽이 균형이 안 맞아서 쉽게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때 여기 줄손이 코가 있는 부분을 일단은 손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딱 진심이 맞게끔 살짝 손만 쳐주세요. 이렇게 이리와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